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런대로 기도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바울이 그 두려운 순간에 누구도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고린도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?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먼 24장 30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그 논 밭 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더라는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삶은 이렇게 갑자기 궁피비 찾아오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 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기록에 보는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중단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꽝꽝 얼어붙은 냉방이 되어버립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다 영혼이 다 냉랭해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